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방 인터뷰 오늘은 임택 광주동구청장입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 이후에 상당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취임하고 벌써 한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구로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를 지향하면서 구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어느 정도 조성됐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께서도 그동안 23년 동안 반려 출신들이 맡아온 구정이었는데 민선 정치인 출신으로의 구청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민선 7기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구정에 대한 희망이 저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동구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동구의 지역 현안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태한 도심을 어떻게 살리냐 했는데 수십 년 동안 과제였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과제였는데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인구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구의 사람들이 찾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현재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잘 활용해서 골목과 연계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주 여권을 개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과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많은 활발하게 개발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주거 여권을 개선해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우리 동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다른 자치구에서 사시는 분들도 동구에 가서 살면 생활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나아지구나 이렇게 함으로써의 경쟁력을 키워갈 생각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현안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문화도시 재생 추진단이 신설이 됐습니다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도시 재생 추진단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문화, 관광, 예술적인 분야하고 도시 재생 분야입니다 이 추진단을 기존의 과장급 부서에서 한 단계 격상시켜서 두 개의 과를 모아서 석유관급 4급 부서를 만든 이유는 이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남은 4년 동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마을 재생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거고 또 이 마을 공동체 사업과 문화, 관광 사업이 이렇게 결합해서 동굴을 정말 동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관광 자원으로서 만들어내서 동굴을 찾고 싶은 그런 자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골목상권 활성화도 큰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관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골목 아무래도 동구가 자영업 비율이 90%고 그중에 서비스업이 90%이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결국 동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전담부서를 두었습니다 전담부서를 우리 재생과 내 골목상권 활성화 팀도 생겼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에도 그 부서를 둬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7대 상권으로 분할을 시켰습니다 금남로와 중장로 상권은 뷰티, 패션산업, 예술이 거리일 때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동명동 카페 거리, 대인시장과 남강주시장, 무등상 증심사권 이런 데를 각각 특성화시켜서 이걸 또 연결하는 그래서 전당을 찾는 사람들이 갈 곳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전당만 관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골목상권들을 투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상권을 서서히 살려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구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무등산 그리고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게 동구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잘 살려서 동구를 정말 문화와 관광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동구를 반드시 광주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